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유예가 한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의 비판을 했는데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을 비판한 것을 놓고 이 비판한 사람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해서 소송비용을 모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변호사가 지금 한 6천만 원을 정도 모았는데 이 변호사 비용 왜 어디에 썼냐 하니까 모두 다 자기가 먹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한다 집단소송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 웹툰 작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 원씩을 받자 이래 한 변호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웹툰 작가는 바로 만화가 윤선희 씨입니다 이 변호사는 정철성 변호사입니다 정철성 변호사는 고 박완순 전 솔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그 당사자입니다 소송 참가비는 5만 원인데 그런데 1,200명이 몰렸습니다 5만 원에 1,200명이면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성소는커녕 소송 성립 가능성조차 의문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해당 변호사는 남는 소송 참가비를 어디에 쓸 것이냐 하는 무렵에 대해서 내가 가질 것이다 내가 먹는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에게 소송을 걸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과 문재인을 소재로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돈벌이로 여기고 있다 하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청와대는 봉오동 전투 승리 주역인 홍범도 장군 유예를 국내로 데려와서 국립현청권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훈장을 수여하는 등 각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성량의 웹툰 작가인 윤서인 씨가 페이스북에 홍범도는 그냥 공산주의 투사가 아니냐 평생 공산주의밖에 모르던 소련 공산당원을 대전현충원에다 묻는 문씨 미쳤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자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일었는데 홍범도 일기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소련 최고 지도자 레닌을 접견하고 권총 한 자료와 금화 당시의 백루블 또 레닌이 친필로 서명한 조선군대장 증명서 등을 선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박원순의 전시장 유족 측을 대리해서 소송을 부려온 정철성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제목은 이제 공익소송을 변호사의 수익 모델 중 하나로 만들어 봐야겠다 윤 작가를 상대로 국민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고소권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소까지 하는 소송 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익 모델이 뭡니까? 수익은 돈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을 버려 봐야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고 모집을 했는데 5만원씩 내는 소송에서 12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정철성 변호사는 윤 작가의 글에 대해서 아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볼세픽기당에 입당한 사실을 두고 이와 같은 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소비에이트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 제국주의와 무장투쟁을 벌이기 위한 부득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득이한 일이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윤석인 같은 자들은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전도시키고 그 뒤바꿔버린다는 거죠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뒤바꾸고 공분을 자아내는 언동을 자행해서 유명세를 탔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행위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악의 인센티브를 끊고 그런 언동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의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인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뒤바꾸고 그러면서 공분을 자아내는 데 유명세를 탔고 그런 일로 인해서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센티브를 끊어버려야 된다 또 이런 언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처벌을 함으로 해서 이게 위험한 일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가해된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익소송에 참여할 분은 5만원을 송금하라며 계좌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인에 대해서 소송을 걸을 테니까 5만원씩 보내주시면 앞으로 이기게 되면 50만원을 돌려받는 소송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한 것입니다 보통의 공익소송은 수입료를 소액만 받거나 아예 수입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시민이 정변호사의 페이스북에 다시 물었습니다 모고맹 중에서 변호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어디로 씁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5만원씩 1200명에게 모았으면 소송비용이 변호사비 변호사비라는 게 대개 일련적으로 변호사비 업계에서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변호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고맹이 아니라 변호사 수입료입니다 수억은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라는 답기를 남겼습니다 여기 보면 진짜로 그렇게 답글이 남겨져 있는 것을 지금 신문에는 적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선일보, 조선닷컴에 올라온 기사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모고맹이 아니라 변호사 수입료이고 수억은 모두 내가 꿀꺽 먹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선닷컴이 정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모인 돈이 6천만원 정도라고 하고 수억은 운운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난삼아 이런 걸 남겼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만원은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한의 형식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것이지 수익성을 생각하고 내면 금액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수익성 그러니까 돈벌이로 생각하고 제시했던 소송비용 5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가 확실한 집단 소송은 변호사가 수입료를 받지 않고 소송 인단을 모집해서 성공 보수로 수입료를 받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건 그런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 소송을 새로운 수익 모델로 만들어 볼까 해서 진행하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 약 5천만원이면 변호사가 몇 달을 열심히 해볼만 하다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을 열심히 해볼만 하다 그러니까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면 이게 아주 괜찮은 수익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검사 출신의 임무형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을 구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또 명예훼손은 문재인에 대한 명예훼손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소송을 넣은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의 임무형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욕죄는 당사자가 고소해야 성립하는 침고죄다 따라서 고소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윤작가를 고소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본다 고소를 하더라도 정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 이어서 결국 정철승 변호사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형사고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게다가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있다 얼마 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몇 천만 원씩을 걷는 이유가 없다 그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정 변호사는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이야기 안 했는데 열거된 항목 중에서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는 변호사 비용만 있으니 아마도 남은 돈은 정 변호사의 매출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매출 그러니까 수입으로 다 잡을 것이 아닌가 비용이 따로 들어간 게 없으니까요 정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아내 강나니 씨를 대리해서 박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 기자 또 진중근 전 동남대학교 교수 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노하우를 또 배워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관에 대해서도 사자명예훼손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홍범도 장관이나 문재인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 착상을 한 것도 정말 대단하고 정석성 변호사는 소송을 하는 과정에 아주 말을 함부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장사를 한다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변호사 업계에 어떻게 인양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공익도 장사가 된다 하면 그러면 그동안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재인을 비판한 사람들 전부 다 모아가지고 문재인 비판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문재인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어지간한 비판을 해도 다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막 비판하니까 지난번에 30대 청년에 고소를 해가지고 그 청년이 기소가 됐다고 알려지고 난 뒤에 국민 여론이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벌고 있다고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어떤 비판도 계모히 받아들이게 해놔 놓고 대통령 되고 난 뒤에 마음이 싹 변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문재인이나 또 이걸 소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나 같은 입장이 아닐까 자 너무나 그 직위와 또 이 직책에 대해서 가벼운 사람들 공익을 돈벌이로 이기는 사람들도 우리 사회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돈 돈 돈 하는 사회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